데이 퍼스트 수능 영어 읽기 수능 영어를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와 함께 고고 근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구요? 예스 위 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서 도전해 보세요 2020년도 수능 영어 18번 영상 순서대로 연습 전후 꼭 녹음해서 들어보시구요 발음소리 명확하도록 유의하세요 주어진 본문을 1분동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분동안 소리내서 레디, 세트, 고! 2분 동안 자관에 2 range 오, 벌써 시간이 금방 흘렀죠? 생각보다 발음하는 게 처음 보는 문장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하면 나아지실 거예요. 발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Dear Mr. Kane, I am a resident of Kensington Hill Apartments located right next to the newly opened Vienna Dog Park. 자, 초록색 박스는요, 단어는 3개지만 또는 단어는 여러 개지만 한 단어처럼 발음이 되는 부분이에요. 발음 유의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I a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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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그 다음에 of는 op, of는 op, apartment, ch는 ch를 살짝. Apartments, apartment. 로케이티드, right. Next to는 next, next. 오픈, 드는 드 발음을 살짝만 오픈 자, 퍼크는 펄크까지 발음하시는 거 아니고요. 다시 발음 유의하면서 읽어볼게요. 10초 조전 해볼게요. 문장을 10초 안에 읽도록 하는 거에요. 레디, 세트, 고! 10초 안에 읽는 게 이것도 만만치 않죠? 초록색 박스 발음 유의하면서요. as I live with는 as I live with. I am은 I'm. to는 t. to는 t. run around는 run around. run around. and는 and. and는 and. 짧게. 발음 유의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10초 도전. 예, 맞습니다. 레디, 세트, 고! 레디, 세트, 고! 오, 문장이 너무 길었다고요? 그래도 10초 안에 읽도록 도전해 보세요.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however. a자 올리시고요. ove는 up. ove는 up. ove는 up. 그 다음에 perk as은 perket. perket.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중간에 loud 라는 부분 있죠? 여기도 들은 살짝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loud. loud. 그 다음에 that. that. 이 발음. 그 다음에 I cannot에서 I can not이지만 I cannot. I cannot.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apartment에서 t는 발음을 안 합니다. 발음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however, the noise of barking and yelling from the park at night is so loud and disturbing that I cannot relax in my apartment. 10초 도전. 10초 도전. Ready? Set. Go!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Many of my apartment neighbors are so seriously complain about this noise. 자, 여기서는요. 발음하실 때 many of my apartment t에서 이 t 발음 아시죠? 안 하는 거고요. also에서 also 발음이 올라가요. seriously complain 여기도 올라가고요. about t가 아니라 about t는 소리가 안 나요. 다시 발음 유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Many of my apartment neighbors also seriously complain about this noise. 10초 도전. Ready? Ready? Set. Go!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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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I want to immediate action to solve this urgent problem. 발음 조심하실 건요. I를 아. want는 t 발음 안 하고요. want 까지만 발음 한다는 거. Immediate action은 한 단어처럼 Immediate action 액션 할 때 여기 좀 세게 발음해요 Immediate action To는 To 라고만 발음하시고요 Solve this urgent problem Solved Solve까지 하는 게 아니라 Solve 살짝만 발음하시면 돼요 발음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I want immediate action To solve this urgent problem 10초 도전 Ready Set Go 잘하셨어요 Since you are the manager of Buena dog park I ask you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noise at night 발음 유의하실 곳은요 Of는 up Of는 up Park 도 그 발음 약하게 하는 거 아시죠 Park Park Ask you Ask you Ask you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To는 To To는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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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는 To To Prevent 에서 To 발음 안 하시니까 Prevent Prevent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시 발음 유의해 보세요 Since you are the manager of Buena dog park I ask you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noise at night 물론 여기 마지막 나이트도 트 발음 안 해요 10초 도전 해볼게요 Ready Set Go 오우 잘하셨어요 마지막이에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Sincerely Monty Kim 여기서는 발음하실 때 I를 그냥 I라고 발음하고요 Hope는 이 P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음이 안 된다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발음이 되죠 Hope F를 살짝만 하는 거예요 I hope I hope To To 다시 발음 유의하면서 읽어볼게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Sincerely Monty Kim 발음 유의하면서 10초 안에 다시 도전 Ready Set Go 잘 따라오셨어요 자 주어진 문장을 이제 1분 안에 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해보세요 Ready Set Go 면 스파 Ż 면 굳이 로ú room lı опред kn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나아지셨어요?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초 도전이에요. 본문을 50초 안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레디, 셋, 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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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원어민이 이 문장을 읽는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 37초 정도 나오더라구요. 우리의 목표는 40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레디, 셋, 고! 노래 seems 18초. 노래는 18초 되는데. 노래는 18초. 노래는 15초. 노래는 18초. 노래는 2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읽혀 지셨어요? 원하는 만큼 발음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끝까지 계속 반복! 오케이! 18번 관련해서 해석 내용 한번 보시면서요. 읽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내용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좀 내용이 익혀졌어요? 발음하면서 영어를 읽는다라는 게 예전에는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또 좀 어렵죠.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읽으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 발음, 소리 내서 하시면 달라져요. 연습하시면 어제랑 다른 오늘이 있어요. 아셨죠? 스피킹 맥스 유 퍼펙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아셨죠? 감사합니다.